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잇따라 실시된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비난하며 한미의 침략적 기도가 위험 개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신문은 이달 괌 근해에서 진행된 한미 해군의 연합 대잠수함 훈련과 미군 전략폭격기 B-51을 위시한 한미, 한미일 공중훈련을 거론하며 공화국 무력은 한미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특히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미국에 적극 맞장구를 치면서 북침 전쟁 도발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.